자 그러면 조사론 해볼게요 조사론은 약간 정책론도 좀 어려웠지만 진위계수라는 단어를 우리는 들어봤어요 그죠 그나마 근데 저게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잘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었으니까 또 이제 머릿속에 난 진위계수 알고 있어 근데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은 안 되지만 알고 있어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조사론은 용어 자체가 안 들어본 용어들이 조금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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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라는 게 좀 차이죠 그래서 그 정도 차이만 여러분들이 극복하신다 그러면 조사론도 한번 해볼 만한 과목이고 이걸 잘하면 이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약간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론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법제론도 행정론은 자선조직협회부터 시작한다고 그랬고 조사론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조사론은 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조사론은 모르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조사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지식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뭐가 있어? 과학적인 지식과 비과학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에는 영역적인 방법과 기나스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사론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흐름만 기억하시면 조사론의 앞에는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되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자한 과학적 방법 보면 지식탐구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범하기 쉬운 오류들입니다 첫 번째 부정확한 관찰 우리가 제대로 관찰하려고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 부정확한 관찰에 의한 지식이고 과도한 일반화는 아주 일부분을 보고 마치 이것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전부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도한 일반화이고 선별적인 관찰은 보고 싶은 것, 있는 것인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냥 다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잖아 이것이 뭐냐면 선별적인 관찰인 거죠 꾸며낸 정보는 이건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꾸며낸 거예요 정보 자체를 꾸며낸 거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뜻이죠 그래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조작해서 퍼뜨리는 이것을 꾸며낸 정보라 그러고 사후 발생적 가설 우리가 연구는요 가설을 설정하고 이것을 검증하는 게 연구예요 그런데 사후 발생적 가설은 뭐냐면 이미 했더니 그렇게 됐어 그래서 거꾸로 나 이거 훌륭한 연구가 될 것 같아 해서 마치 이제야 연구 시작하는 것처럼 가설을 나중에 설정하는 거예요 이미 다 밝혀놓고 이거는 연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밝혀낸 것은 연구가 아니라 이미 그것으로 새로운 지식이 된 거죠 그래서 사후 발생적 가설은 잘못된 것이고 비논리적인 사유 우리가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알게 모르게 비논리적인 지식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도박권의 오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홀짝 많이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구슬이라는 동전 접어서 몇 개 홀짝 이렇게 하죠 홀짝을 맞출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죠 그런데 내가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맞췄는데 틀렸어 그럼 내가 또 잡았어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홀짝을 맞출 확률은 50%인데 내가 앞부분에 틀렸어 그러면 이번에는 무조건 맞잖아요 50%로 치면 그래서 여기에 엄청 베팅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도박권의 오류예요 그 건당 맞출 확률이 50%인데 이걸 전체의 50%로 잘못 해석해버리는 거죠 논리가 약간 잘못돼 버린 거죠 이러한 것들을 비논리적인 사유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요 자아가 개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기관에서 프로그램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평가하면 다 좋은 점수 나오죠 왜 좋은 점수 나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아가 개입되어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저 사람이 좋게 반응해 준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자아가 그 프로그램 평가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것 그거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약간 비과학적인 어떤 방법 또 오류에 해당되겠죠 탐구의 성급한 종결 내가 가스는 이제 10분 동안 불을 켰는데 이 물이 안 끓었어요 그러면 이 불로는 물을 끓일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초만 더 끓였으면 100도가 되는 건데 그 1초 전에 내가 가스레인지를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불은 물을 끓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 성급한 종류가 있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변화가 될 건데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비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재봐도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으면 보통 연구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신의 한수야 이거는 신의 개시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신비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과학적 방법의 특징 아까는 오류 이러한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러면 과학적 지식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잠정적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잠정적이다라는 것은 임시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지식 과학은 뭐다? 수정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과학은 뭐다? 수정 가능한 겁니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과학은 수정 가능하다라는 것 두 번째 재현 방법 재생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것을 똑같은 상황에서 했을 때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나 주관이 배제된 가치중립적이다 아까 우리 정책에서 그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정책은 어때요? 가치 뭘까요? 지향적이었죠 그런데 똑같은 사회복지 1급인데 조사로는 뭐예요? 가치중립적이에요 조사로는 할 때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사로는 가치중립적이고 정책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조사로는 가치중립적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간주관성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간주관성은 뭐냐면 내가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똑같으면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똑같은 행위를 하면 결과는 객관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간주관성입니다 그래서 간주관성은 보기에서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사실을 추구한다 즉 팩트가 있어야 되고 설명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라 해야 되고 결정적이라 해야 됩니다 딱 결론이 나 있어야지 지식이지 과학적 지식이지 결론이 안 나 있으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봤더니 인과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야 되고 간결해야 됩니다 간결하다는 것도 가끔 보기에 나오죠 수정 가능하다는 것도 좀 혼란스럽지만 간결하다는 것 우리가 독립변수가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간결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오래간만에 봤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살쪘어요? 그러면 내가 많이 먹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 그중에 뭐가 이렇게 살찌게 한 거지? 우리는 모호해지죠 그런데 선생님 살쪘어요? 그랬더니 나 요즘 많이 먹었어 이 선생님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간결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그중에 뭐가 이렇게 영향을 미쳤지?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은 간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뒷장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의 탐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냐? 연역적인 방법과 기납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연역적인 방법은 어떤 거예요? 연역은 이론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3단 논법 3단 논법이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어떤 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3단 논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이론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람 결국은 소크라테스도 어떻다? 죽는다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연역적 방법의 3단 논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역적 방법은 어떤 연구를 많이 한다? 양적 연구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역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교재에서 어떤 이론 이론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조작화 경험적인 관찰이라든지 가설 검증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조작화라는 것은 뭐예요? 일반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일반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꾸는 것을 조작화라고 합니다 조작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인의 성별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 노인의 성별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냥 대충 생각나는 걸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떠한 조작이 들어가야 될까요? 우울증이 정확히 어떤 거 우울증을 뭘로 측정할 것이냐 우울증 척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 뭐? 본 연구에서는 조작화라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어떤 어떤 도구를 활용한 점수를 우울증 수준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측정 가능해야 돼요 또 노인이라는 것도 해줘야 돼요 몇 살부터가 노인인지? 법적으로 몇 살부터 노인이에요? 55세인데 법적으로 55세부터 노인인데요? 진짜 55세라니까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55세를 고령자라고 해서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세는 중고령자예요 진짜로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연구법에서는 60세를 노령 완전 노령 수급 나이로 보고 있죠 그리고 정년법에서도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나 장기유양에서는 65세를 노인의 나이로 많이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노인의 나이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해줘야 돼? 본 연구에서 노인이라 그러면 노인 장기유양법에 의한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해줘야만이 이 연구에서는 65세가 노인의 기준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없으면 논문 심사하는 사람들이 다 코멘트도 합니다 너 연구에서 노인은 누군데? 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호한 것들을 전부 다 측정이 가능한 개념으로 조작화 바꾸는 것을 조작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왜냐하면 다 수치로 바꿀 거기 때문에 수치로 바꿀 거기 때문에 이러한 조작화의 과정이 거처 일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납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인 사실에서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뭐다? 기납적 방법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납적 방법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 질적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은 상호, 어떻다? 배타적이지 않고 보완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론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관찰을 하죠 이 과정을 뭐라 그래요? 연역적 방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관찰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론을 만들어내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기납적 방법 그러니까 기납적 방법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면 그 이론을 통해서 다시 연역적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또 발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또다시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면 이게 순환적인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개의 과정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론에서는 그동안 양적 연구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이론들 그래서 질적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5쪽에 사회과학적 방법과 패러다임 실증주의 실증주의의 핵심은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잣대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회과학 인간을 원료로 해서 연구하는 것을 사회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는 사회과학에 해당돼요 왜?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과학을 해요 자 그런데 인간을 원료로 하는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처럼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딱딱 이렇게 측정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뭐다? 실증주의다라는 거죠 연구 과정에서 어떤 가치나 태도나 이러한 것들이 배제돼요 객관적인 것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찰 결과의 일반성의 가능 보편적인 분석 도구, 양적 연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사회과학도 자연과학처럼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 실증주의고 해석주의는 반대예요 단일한 실체는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다라도 어떻게 인식하느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A라고 말하지만 그 말하는 것의 어떤 사회적 맥락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만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잘 관찰하면 사랑한다라는 뜻인지 짜증난다라는 뜻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해석주의다 그러니까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후기 실증주의는 뭐냐라는 거죠 실증주의는 아까도 말했듯이 객관적인 지표들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러면 후기 실증주의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실증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노력합니다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를 사용하냐 하면 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100%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95% 이상이면 아 우리 그럴 수 있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노력들이 후기 실증주의적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약간 좀 비교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확증은 불가하다라는 거죠 백조는 하얀색이에요? 그렇다라고 쳐봐요 백조는 하얀색이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확률적으로 그렇다인 거죠 왜? 우리의 경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조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는 후기 실증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존 연구에 대한 반복적인 재현을 통해서 반중하려는 노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도 검은 백조 한 마리만 보게 되면 뭐예요? 반중이 되는 거죠 이제 모든 백조는 하얀색이 아니다라고 이제 새로운 반중이 나오는 거죠 포스트 모던이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즘한 시대죠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모던한 것을 약간 거역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발 신어도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 요즘 신고 다니는 청년들 많이 있죠 이것을 포스트 모던이다 그래요 모던한 것을 포스트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염색을 하더라도 브릿지 염색을 한다는 것도 모던한 것하고는 좀 다르죠 요즘 옷들도 그렇죠 단추가 가운데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사선으로 돼 있거나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에서 약간 균형을 깨는 그러한 것들을 포스트 모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 뒷장에 넘겨보시면 반중주의의 포퍼와 패러다임 과학혁명 쿤이 있는데 반중주의 포퍼 포퍼의 반중주의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과학은 이론에 대한 끊임없는 반중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중주의는 우리가 연구할 때도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요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연가설을 만들어냅니다 연구 가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가설이 연구 가설이에요 그런데 그 연구 가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가설을 기각시킴으로 인해서 대립 가설을 만들어내고 이 대립 가설을 통해서 연구 가설을 증명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실제로 연구할 때는 이게 생략돼 있어요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쓸 때는 이 과정이 보통 생략돼 있는데 그것을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연구 가설이라고 하면 남성이 예를 들어서 여성보다 성차별 아니고요 조사론 점수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가설은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설을 세우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이론이 있어야 돼요 이론 없이 가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를 물어볼 때도 가설이 먼저냐 이론이 먼저냐 항상 이론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구의 순서를 할 때도 가끔은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순서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의 기초에서 가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상 가설 앞에 이론이 있어야 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분명히 이렇게 가설을 설정할 때는 어떤 이론의 근거에서 누군가의 연구의 근거에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가설은 뭐냐면 우리가 남성이 여성보다 조사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상은 없어요 그런데 학위 논문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연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연가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별에 따라 조사론의 점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이거는 있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한마디로 있잖아 그런데 연가설은 그것을 기각하는 가설이에요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평균의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남자가 높든지 평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거를 기각했을 때 채택하는 것이 대립가설이에요 다시 그러면 성별에 따라 조사론 점수는 어떻게 돼요? 차이가 있다 없다가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50-50 나올 확률은 거의 적죠 그러면 대립가설이 이거는 기각되고 이게 채택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점수를 봤더니 남자가 여자보다 높아 봤더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연구는 이 과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반중주의 이렇게 한 것을 반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예요 포퍼의 반중주의는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진짜로 써먹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이것도 나중에 뒤쪽에 가설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퍼는 이렇게 계속 뭔가 반중을 만들어내면서 질은 높아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패러다임 과학적 혁명 큰 이거는 읽어보시면 과학적 진리는 과학 공동체의 패러다임에 의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밑에 중간쯤 보시면 과학 진보의 패턴과 구조 보면 전과학이 있고 정상과학이 있고 위기가 있고 혁명 있고 새로운 정상과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과학은 기존의 패러다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을 전과학이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정상과학 그 중에 하나가 확고한 틀을 잡게 돼요 그런데 그게 또 어느 시간 지나면 약간 위기사항에 직면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죠 이게 적절한 예일지 몰라도 우리가 상담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패러다임이 뭘까요? 프로에 대해 정신분석이라고 그럴까요? 합시다 프로에 대해 정신분석의 원리는 뭐예요? 프로에 대해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정신이죠? 프로에 대해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신이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정신이 뭐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렇게 가셔야 헷갈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 원초와 초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거는 정신이 아니라 성격이죠 그래서 프로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분석이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의식이야 그러니까 얘를 분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무의식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무의식이니까 그래서 누가 이걸 깨줘야 돼요? 전문가가 전문가가 어떻게 깨줘야 돼요? 프로에 대해 정신분석은 어떤 기법이 있어요? 무의식을 깰 수 있는 방법 꿈에서 자유연상들이죠 꿈꾼 걸 얘기해서 그것을 해석해 누가? 전문가가 해석해 자유연상은 지금 선생님은 지금 한라산 꼭대기에 있어요? 뭐가 보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유연상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툭툭 던지는 거죠 구름이 보여요 구름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울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내가면서 그 사람의 무의식의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기법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내담자는 문제야 그죠? 그리고 치료자는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이었죠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됐나요? 그렇진 않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죠 어떤 거라고 할까요? 강점이라고 합시다 좀 건너뛰어서 강점이다 자 이렇게 하면 내담자가 문제야야 아니에요 문제야가 아니죠 패러다임이 싹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치료자도 전문가이기보다는 원조자의 입장이죠 싹 바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싹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싹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얘가 얘로 바뀌었을 때 지금 얘가 사라졌나요? 거의 얘가 얘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얘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도 여기에 하고 있죠 맨 마지막으로 보면 한식의 여러 개의 패러다임들이 공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점을 조직하는 근본 도식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직장까지 출근해야지 그러면 다 머릿속에 도식이 다 달라요 나는 어느 도로로 가서 언제 어떻게 해서 가야지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누구 차를 얻어 타서 가야지 이렇게 도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은 그런 도식을 패러다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요 사회과학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경우는 자연과학 패러다임에 비해 훈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남아 있잖아요 지금 정신분사 에릭슨도 남아있고 강점강화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생태체계 이론도 다 남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러한 패러다임이 바뀜으로 인해서 과학적 지식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지식들은 달라진다라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의 윤리 87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윤리예요 그만큼 윤리를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조사의 윤리원칙은 조사 주제 선정부터 결과의 분석과 보고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준수해야 된다 고지된 동의, 익명성 보장, 비밀 보장 등이고요 고지된 동의는 하나하나 다 객관식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연구 참여로 인한 득과 실 모두 사전에 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이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부모나 후견인에 대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조사 과정에서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사 대상자에게 잠재적으로 이익이 피해보다 더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고지된 동의는 일반화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본인이 연구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화, 약간 연구 대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일반화,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익명성 보장, 자료가 누구의 응답인지 연구자조차 몰라야 한다라는 거 익명성이라는 건 연구자 자체도 몰라야 되는 건데요 비밀 보장은 익명성이 전제돼야 비밀 보장이 될까요?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그렇지 않죠 보통은 우리가 익명성은 보장이 안 되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문지를 하거나 면접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익명성이 보장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되면 했으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내가 뭘 해야 돼요? 비밀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보장의 전제는 익명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밀 보장 보면 익명성 보장과는 별개로 준수되어져야 하는 윤리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익명성이 보장 안 되더라도 비밀 보장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학대나 자해나 타해, 생명의 위협 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비밀 보장을 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윤리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죠 그죠? 비밀 보장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비밀 보장을 깰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위협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비밀 보장을 깰 수 있다라는 우선순위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조사의 결과의 보고 연구 결과의 분석과 보고 단계에서도 연구 윤리가 준수되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실패도 모두 보고해야 된다 보통 우리 실패는 보고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패 자체도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버리지 말고 보고하는 것이 좋고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제거한 후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김땡땡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요 표절, 타인의 연구 결과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반복 습득하셔서 시험에 어렵지 않은 거니까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사 절차와 유형 여기서는 순서들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밑에 기출 문제를 보면 이렇게 지문으로 바꿔서 예로 보기로 바꿔서 순서를 내죠 사회 조사의 일반적인 절차는 조사 주제를 선정합니다 내가 노인 쪽에 연구를 해볼까? 노인 쪽에 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까라고 하면 제주도의 어르신들, 할머니들은 할아버지에 대해 상당히 헌신적인가? 이런 문제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선행연구를 찾아보고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를 찾아봐서 선행연구에서 나온 것을 기초로 뭘 세울 수 있어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설 설정 이전에는 항상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가 수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가설이 설정되면 그 가설에 따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를 합니다 조사 설계에는 뭐가 있냐면 자료 수집 방법도 조사 설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에 따라서 자료 수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료를 처리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밑에 기출 문제를 보면 기억에 보면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다문화 수용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 거예요 가설을 설정했고 ㄴ은 표본을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건 자료 수집은 한참 후겠죠 ㄷ은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했다 그러니까 ㄷ이 가설 설정보다 앞에라야 돼요? 뒤라야 돼요? 앞에 선행연구가 항상 가설보다 앞이라 해야 되니까 ㄷ이 기억의 가설 설정보다 앞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설 설정 이후에 설문지를 작성하고 자료 수집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ㄷ이 제일 먼저이니까 5번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하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뒷장 사회조사의 유형에는 탐색적 조사와 기술적 조사와 설명적 조사가 있는데 탐색적 조사는 잘 알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때 보통 문원조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죠 이런 것을 탐색적 조사라 그러고요 기술적 조사는 주로 빈도나 백분율을 통해서 서술할 수 있는 것을 기술적 조사라 그러고 설명적인 조사는 인과관계까지 밝혀내는 것을 설명적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과관계라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 A면 B이다 이러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설명적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행단조사와 종단조사가 있는데 횡단조사와 종단조사는 연구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죠 제가 동일한 연구를 하는데 홍길동이 아니다 보니까 제주시에 오늘 연구를 하고 서귀포시에 내일 가서 연구를 했어요 이건 횡단연구일까요? 종단연구일까요? 오늘하고 내일 연구했는데 횡단일까요? 종단일까요? 횡단이죠 이거는 한 대상자 그러니까 대상자에 한 번 연구가 이루어지느냐 반복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느냐를 보셔야 돼요 내가 홍길동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주시를 하고 내일 서귀포시를 한 것은 홍길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홍길동이었으면 같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횡단조사예요 종단조사는 같은 대상 아니면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시간에 텀을 두고 연구하는 것을 종단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단연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종단은 시간에 텀을 갖고 연구를 하는 건데 패널 연구가 있고 동연배가 있고 그 다음에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널은 동일 대상에게 동일 문항을 반복해서 반복이라는 것은 2회 이상 2회 이상 조사를 하는 것을 패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 시점 동일한 대상을 반복해서 조사하는 것이다 장점은 뭐냐면 종단조사 중에서 개인의 변화에 가장 정확하게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동일한 대상을 반복해서 측정했기 때문에 가장 변화의 폭을 잘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단점은 뭐냐면 패널 조건화 현상으로 인해서 조사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같은 대상의 반복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조사 대상자의 상실로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패널은 같은 대상을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만 올해 연구하고 내년도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보통 전화번호를 통해서 추적은 하긴 하지만 전화번호를 바꾸게 되면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패널 대상자가 사라질 상실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제주도에 살았는데 연구를 하려고 했더니 서울에 살아 그러면 패널 연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에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간과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패널 대상자가 돌아가시면 대상자의 상실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그러한 단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년배 연구는 어떤 것이냐면 말 그대로 동년배예요 58년 개뜨라고 그럴까요? 혹시 58년 개뜨 계세요? 58년 개뜨는 자기 나이 얘기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 소개하다가 저는 몇 살에 몇 살에 하다가 58년 개뜨이 되면 항상 저는 58년 개뜨라고 얘기해요 왜? 58년 개뜨가 우리나라 연령층에서 가장 많거든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1955년부터 63년까지의 세대를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해요 이 중에 58년 개뜨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년배 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58년 개뜨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싶어요 그럼 10년 전에 조사를 했어 10년 전에 누구를 상대로 조사할까요? 58년 개뜨겠죠? 58년 개뜨인데 그때 당시 나이는 뭐냐? 45세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50세겠네요 50세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동년배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10년이 지났어 그럼 누구를 조사해야 될까요? 58년 개뜨겠죠? 58년 개뜨 이번에는 60세 이렇게 나이가 다르지만 58년 개뜨라는 동년배는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얘와 얘의 다른 점은 뭐예요? 얘는 동일한 대상이지만 얘는 58년 개뜨 예를 들어서 50명 여기도 50명이면 다른 대상자라도 상관이 없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경향조사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는 대상자의 속성은 그대로 가고 있죠 경향조사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제대라고 합시다 제대 신입생 욕구조사라고 합시다 원래 몇 살이 신입생인가요? 01년생을 제대 신입생 욕구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원래 01년생이 신입생이에요 그러면 01년생 100명을 상대로 하겠죠 자 그러면 내년에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겠어요 02년생 여기는 동년배가 유지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뭐가 유지되고 있어요 02년생이지만 01년생이 여기에 신입생이었고 02년생이지만 신입생이죠 그 경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다르죠 이게 헷갈리는 것 같지만 여기도 동일하게 100명인데 차이는 뭐냐면 동일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동일한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여기서는 그죠? 01과 02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종단조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시험에 응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밑에 알아두시다 보면 횡단조사 종단조사 모두 조사 목적은 탐색적 조사도 가능하고 설명적 조사도 가능하고 기술적 조사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횡단, 종단조사도 모두 질적 조사나 양적 조사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석 단위 분석 단위에 보면 개인이나 집단, 사회적 가공물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게 이 분석 단위는 아무리 설명해도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면서 보통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석 단위 보면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적 가공물이 분석 단위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에 보면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에 따른 직업 만족도 차이의 연구에서 분석 단위는 뭐다? 개인 사회복지사다라는 거예요 직업 만족도의 차이인데 누구의 직업 만족도를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직업 만족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석 단위는 사회복지사 개인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17개 시도에서 2010년에서 15년까지 매년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 실업률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추세를 분석한 경우 분석 단위는 뭐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 실업률이 누구의 청년 실업률일까요? 여기에 보면 17개 시도의 청년 실업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 단위는 뭐가 되냐면 17개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은 반복해서 누구의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두 번 연습하시면 아마 분석 단위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분석 단위 오류에는 세 가지 오류가 있어요 생태학적 오류와 개인주의 오류, 환원주의 오류가 있습니다 생태학적 오류는 생태, 집단을 연구한 다음에 그 해석을 어떻게? 개인주의로 해석하는 것을 생태학적 오류라고 해요 개인주의 오류는 어떻게 되느냐? 개인 단위로 분석한 다음에 해석을 집단으로 해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학적 오류는 연구를 했어요 기독교 종교, 기독교의 성향과 불교의 성향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약간 자유분방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를 만나서 너 종교가 뭐야? 그랬더니 기독교래 너 상당히 자유분방한 친구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을 상대로 연구를 했는데 그게 마치 집단이 그런 것처럼 매도해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연구했느냐? 집단을 상대로 연구했는데 개인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버리면 연구가 집단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생태학적 오류 개인을 상대로 연구를 했는데 이것을 집단적으로 해석하면 연구가 개인을 상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개인주의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원주의 오류는 우리가 환원을 하는데 연구 주제에 따라서 하는데 연구 주제가 범위는 넓을 수 있는데 보통 어떤 데 환원을 하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에 환원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연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심리학 교수도 있고 경제학 교수도 있고 사회복지학 교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심리학 교수는 사회복지를 심리학 쪽으로만 연구하려고 해요 경제학 교수는 경제학 쪽으로만 연구하려고 하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쪽으로만 연구하려고 해요 이러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환원주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석 단위를 한두 요인으로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 이것을 환원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문제와 가설 조사 문제 2번 조사 가설의 서술을 먼저 보면 변수 간의 관계와 방향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된다라는 거죠 a면 b이다 a면 b일 것이다 이렇게 관계를 설명해야 되고 두 번째 보면 가설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설은 어떻게? 과학적 지식은 어떠해야 좋은 거예요? 간결해야 좋은 거예요 간결해야 딱 맞았죠 그러니까 연구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복잡하게 쓰려고 그러는데 안 좋은 연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봤을 때 제목이나 가설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거는 안 좋은 연구예요 그런데 신진 연구자들은 복잡하게 보이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코 좋은 연구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가설은 단순해야 되고 과학적 지식도 간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가설에 포함된 추상적 개념이 조작화되어져야 한다 아까 우울증은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이며 노인의 나이는 몇 살로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조작적으로 개념화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장 넘겨보시면요 가설의 종류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습니다 조사 가설 A면 B일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포퍼의 반중주의 생각나시죠? 포퍼의 반중주의에 의해서 영가설, 기무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A면 B일 것이다의 영가설은 그렇지 않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A면 B일 것이다 를 영가설로 하면 A와 B는 관계가 없다 아니면 A는 B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해보면 어때요? 보통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영향을 미치면 일단 영가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각되는 거죠 영가설이 기각됐을 때 채택하는 가설을 뭐라 그러냐면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설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인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면 그 대립가설의 내용을 통해서 최종 뭐예요? 조사 가설을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자주 언급이 되어지는 게 1종 오류와 2종 오류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영가설은 기각되는 게 좋아요? 채택되는 게 좋아요? 기각돼야 좋은 거죠 영가설은 기각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봤더니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죠 그러면 영가설이 기각인데 기각시키는 거는 오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영가설이 기각이니까 기각시켰잖아요 그런데 영가설이 참인데 내가 기각시켜버리면 이거 오류죠? 그런데 우리가 기각시키는 게 좋은 거잖아요 1종 오류라고 그래요 1종 오류 영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기각시키는 거 왜? 영가설이 기각돼야 내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반면에 영가설이 거짓인데 참으로 하는 것도 오류죠 거짓인데 참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을 2종 오류라고 그래요 2종 오류 영가설이 참인데 참으로 하는 거는 오류 아니죠 다시 한번 하면 영가설이 실제로 참이고 거짓이에요 그런데 내가 연구했을 때 연구 결과 연구를 통해서 영가설이 참으로 나오거나 거짓으로 나와요 영가설이 참인데 연구에서도 참으로 나오면 이거는 정상이죠 거짓인데 거짓으로 나오면 이건 정상이죠 그런데 영가설이 참인데 거짓으로 만드는 거 이거는 오류잖아요 이게 1종 오류라는 거예요 영가설이 거짓인데 참으로 하는 것 이거는 2종 오류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해요 영가설이 참인데 거짓으로 왜? 우리는 영가설이 거짓이라야 대립가설이 채택되고 그래서 연구가설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1종 오류 1종 오류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해 줄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유의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유의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논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별 닥지 하나, 별 닥지 두 개, 별 닥지 세 개 이렇게 돼 있어요 별 닥지 하나는 이 1종 오류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인정해 주겠냐 하면 0.05까지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범위는 그냥 묻어두겠다라는 거예요 100에 5% 정도 잘못된 거는 그냥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5%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없는 걸로 치겠다라는 것이 별 닥지 하나 수준이에요 0.01은 100에 1% 정도는 우리가 묵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작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그냥 봐줄게 이거는 0.001 수준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오류가 어느 게 오류가 더 적은 거예요? 세 개 유의 수준 그러면 거기에 보면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유의 수준과 같은 것이다 확률 그래서 유의 수준 유의 수준을 0.001로 할 것이냐 0.01로 할 것이냐 0.05로 할 것이냐 그래서 0구에서 0.05까지 나오는 것은 0구에서 그냥 채택을 해요 이 정도는 우리가 허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했더니 0.06이 나왔어요 유의 수준이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써먹지 못해요 그냥 나왔는데 해석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유의 수준과 신뢰 수준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신뢰 수준을 높이면 유의 수준이 낮아지고 1종 오류도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수준하고 유의 수준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뢰 수준을 높이면 유의 수준은 낮아지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안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1종 오류에 대한 것들 1종 오류는 영가설이 참인데 거짓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1종 오류라고 한다 2종 오류는 반대예요 2종 오류를 우리가 범하는 확률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2종 오류를 했을 때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어떨 때 2종 오류가 발생하냐면 표본이 너무 작을 때 표본이 작으면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약간 전체에 휘석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해 버리면 영가설이 거짓인데도 참으로 나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표본이 작으면 그런데 크면은 어떻게 돼요? 크면 클수록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2종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표본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2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엽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